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4일에 제기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이로 총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의혹으로 130여 건 소송이 제기되는 초유의 선거였습니다. 본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이 2021년 9월 6일에 열렸습니다. 이는 이 소를 제기한 지 480일 만에 열린 것으로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이미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태 민유숙 대법관의 말은 정말 황당하여 재판거부로 비춰져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2023년 5월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소를 제기한 지 1093일 만에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는 재판부의 변론기일 지정, 즉 재판을 열어줄 것을 128회에나 신청했었습니다.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3년이 지나서 첫 재판을 연 것입니다. 재판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휘합계도 피고, 중앙선관위는 소송 대리인 개인에게 소송지연으로 인해 3천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첫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재판지연 책임이 대법관에게 있으므로 대법관들에게 재판지연 사유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 답변할 것을 추궁했으나 민유숙 대법관은 동문서답으로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나 변론도 없이 민유숙 대법관은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재판에서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겠다고 선언한 후 다른 3명의 대법관, 조재혁, 천대혁, 이동헌과 함께 도망치듯 대법정을 법관 출입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23년 6월 15일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내용은 민유숙 대법관과 원고 측 변호인단, 주고받은 말을 방청객들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심리는 재판 당사자의 이야기 들어야 하나 듣지 않고 뾰피하는 대법관의 직무유기를 들어보세요. 선거 소송은 3심이 아니라 단심이므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박탈된 것입니다. 그리고 126건 중 5건만 심리하고 나머지는 일괄무효 처리하겠다는 한 전직 대법관의 제보대로 되어가는 것인지 심의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취 중간에 말이 끊어지거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필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재현되지 못한 부분이니 청취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 대법관의 말투는 일부러 형식적이고 어느라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유사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여 재현하였습니다. 영상은 세 편으로 나누어서 재현되며 제 1편 무르쇠 대법관 제 2편 훈계듣는 대법관 제 3편 재판 도중 기각 변론 종결 선언 후 도망가는 대법관 순으로 공개됩니다. 제 1편 시작하겠습니다. 잘 안들립니다. 아 그러십니까?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크게 얘기해주세요. 예 예에 부천갑과 부천을로 분할됨에 따라서 법원에서 피고 경정을 했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들께서는 좀 전에 그의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변론기일 지정 이후에 원고 어떠십니까? 재판장님 일단 그 지난 준비기일이 아시다시피 2021년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고 그 횟수가 무려 128회에 이릅니다. 계속 간절히 변론기일 지정 요청을 했는데 3년 만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뒤늦게 변론기일을 여신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에 진행되었던 사항은 오늘 변론기일에 상정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쭌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 답변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 변론을 진행하려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한 번이라도 답을 답변해 주십시오. 여쭙겠습니다. 내용 중에 오늘 변론기일에 상정할 것이 아니실 내용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변론 준비기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변론기일 진행 과정에 대한 이유도 같이 물어보신 거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답변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실은 변호사로서 사실 자괴감을 느낍니다. 3년 동안 재판 안 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도 없이 지난번 공판을 보시면 알 수 조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재판부께서는 분명히 당시에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다만 오늘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부께서는 분명히 당시에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다만 오늘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1년 넘게 2년 넘게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변론이나 판단이 있기를 그런데 저희한테 그것을 상정하는 안이 무엇이냐? 종전 준비기일에서 얘기하지 않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할 게 있냐? 뺄 게 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는 재판부께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사실 뭐 그 변론 일지정 신청을 128회나 하고 그 뒤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저희가 중앙선관위로부터 그간의 증거보존을 위해서 증거보존된 컴퓨터와 기타 물건들에 대한 비용 청구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직접 송달받았는데요. 피고로부터 송달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우리 대법관님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죄로 한번 고소도 해보았습니다. 고소도 해보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국가배상청구를 4월 5일날 금년 4월 5일날 제기를 하니까 국가배상청구를 하니까 딱 한 달 만에 변론기일 지정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80일 이내에 끝나도록 한 소송이 첫 기일을 지금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21년도 9월에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판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뒤로 전혀 소식이 없다가 결국 이런 뭐 법원의 대법관들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기일을 지정하는 요런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원내에 진입한 정당은 아니지만 원해정당이지만 원해정당이라서 차별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변호인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도 이 3년 동안에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당원들이 항의도 하고 답변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선은 주심대법관의 이해를 하던지 수긍을 하던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고 측 대리인의 말씀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증거신청에 관한 진술을 하셨는데 재판부에서 이대로 재판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그 주장은 좀 전에 변론기일에서 하셨던 증거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원 하시면서 증거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시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거기에는 변론 준비 절차에서 진행하신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신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 있어서는 변론 준비기일에 있었던 결과로 인해서 다들 진술은 없으시고 그 결과를 변론기일에 진술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근데 재판장님. 피구 측에서도 변론 준비기일에 진행될래요. 재판장님. 재판장님. 신청서를 내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민사배상 소송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해주신 현 사정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한마디라도 해주셔야죠. 그거 어렵습니까? 중대한 거 뭐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셔야죠. 어떻게 그것을 입니따. 피구 측에서 좀 지난 변론기일에 치는데 이유 없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재판장님 좀 전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합신청에서 2년 또 묵사람으로서 결과적으로 대법관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지금 이 법정에서 말하는데도 저희가 변론을 하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하시고 지금 모르세로 일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론준비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안 들으시는 척하시면은 저희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그 이 변론준비 절차는 오늘 변론기일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저희에게 발언기회를 먼저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주신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재판부의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요. 2년 3년 동안 못 들은 척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들은 척 하셔야죠. 법원에서 그게 법정을 모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관님 예 저 온고 측에서는 서면들에 대해서는 진술하시는 절차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도 주장하시는 진술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기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3일자로 진술 당사자 표시변경 신청서 내는 것을 진술하셨죠. 재판장님 그 진술 먼저 하기 전에 재판장님 정말 죄송스러운데 증거의 측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1년 9월에서의 증거 절차하고 2023년 5월 현재 증거 절차가 다릅니다. 증거 상태에 초래한 건 저희들이 아니고요. 재판부 탓입니다. 증거물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415 총선의 데이터가 어떻게 유실되는지 또는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기존의 과거를 기존했을 때 제출했던 의제는 지금 다시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증거가 이미 소실되고 유실되고 변형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만 선거의 위법성을 밝혀야 하는데요. 이미 본 선거 있어서 수많은 일어 벌어졌습니다. 선거도 벌써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변경과 재판 연기에 대한 재판부 책임이니까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입증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또 한 달 내내 했습니다. 과거의 단순 과거 서면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원고가 2022년 2월 13일자로 내신 당사자 표시 신청서는 변경 전 원고인 국민혁명당에서 현재의 원고인 자유통일당으로 원고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이시고 그것을 진술하셔야 지금 원고로 표시가 됩니다. 그거는 진술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 지금 진술하고 사실조회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 측이 내신 서면도 좀 정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쌍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없으셨습니까? 피고 측에서 이천 그 다음에 내신 준비 서면은 2023년 2월 1일자 준비 서면 제출하신 것이 있고 네. 2023년 5월 10일자 준비 서면 제출하신 게 있고 각각 진술하시고요? 네. 여기에 첨부된 을 제1호증부터 을 제11호증까지 제출하셨는데 2023년 2월 1일자 준비 서면 그 응 실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조금 전 피고 경정했던 피고 관련된 내용 이고 2023년 5월 10일자 준비 서면은 좀 전에 내신 준비 서면을 다시 종합하는 취지이신 걸로 보입니다. 청구 취지의 각 적법 부적법에 관한 주장이 있으시고 본안에 관해서 원고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다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까지 증언했고요. 원고 측에서 내신 그 사실 법률 신청서나 두 건의 사실 조회 신청서와 문서 제출 명령 신청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 원고 원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변호인 1명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저희가 항변 안 하면 그냥 인정하고 진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관할 의견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진행 환경이 재판이 지체된 문제의 설명을 요구하는 건데요. 그것을 말씀 안 하시고 자꾸 다른 것을 진행하시면 저희가 점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금 재판을 진행하는 개입니다. 재판을 진행 중앙선관위가 저희 소송 대리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증명이 뭐냐 하면 원고가 증거 보존한 증거물에 대해서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한 협박성 내용 증명을 저희 소송 대리인에게 보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원고의 주소지를 모르지 않을 건데 소송 대리인 개인에게 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 대리인 입장에서 의료인과의 위임관계에서 소송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감을 느꼈고 그러한 절박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재판부에다가 정중히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도 대리인 입장에서 변호인 입장에서 성실의무 입장에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구요. 그리고 이 소송이 중앙선관위와 또 당후의 또 다른 법적 분쟁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소송 대리인 개인 각자각자가 중앙선관위로부터 피소당할 위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중전준비서면내 또 어... 준비서면내 쪽에 그런 내용 기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드린 말씀은 저희가 재판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소장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니라 별도의 사건에 준비서면에 내용 기재 기재하신 내용을 이 사건에서 주장하신다는 취지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재판장님, 당사자도 그리고 다른 소송 대리인들도 지속적으로 왜 선거 무효 소송이 3년이 지나서 첫 변론기이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역시도 중앙선관위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은 입장에서 그러한 해명을 재판부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전에 서면이나 증거를 주장하지 않으신 진술하지 않으신 내용의 주장을 지금 법정에서 새로이 주장하신다는 이 선거 무효 소송에 어떤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신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연된 재판에 의해서라도 이 사건 그 소송 후 무효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청구원인 주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왜 왜 늦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피고 대리인 원고 측에서 지금 부두로 말씀하신 내용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으므로 피고 측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법률적으로 그것 실요적으로 재판장님이 해주셔야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재판부가 선관위와 결탁했다는 의혹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재판부께 이 사건에 청구원인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대리인께서 할 뿐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판단은 없습니까? 저희는 재판부께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왜 피고 대리인에게 설명을 왜 재판 중에 재판 절차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거 신청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먼저 그 전에 절차에 관한 부분을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거는 형식적이거나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결론 준비기일에 재판부께서 저희가 제기한 병합신청서, 이부신청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서에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어떤지 지금이라도 들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에 관한 다른 증거가 확보되기 위해서 판단을 먼저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증거 방법은 차후에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절차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본안전 항변에 관한 부분 피고의 일방적인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 재판부께서는 저희가 보건돼 매우 위법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민중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의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중소송이면 당사자 적격이 입니까? 저희가 첫 번째 제기한 의문이고요. 두 번째 제기한 의문은 누가 보더라도 저희보다 훨씬 더 법적인 지식이 뛰어나신 대법관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청구 취지 이란 기재는 전체 선거 무효소송을 받고 있으면 그 안에 양적으로 당연히 비례대표 소송 무효소송에 대한 무효를 다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구두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조 소송이다라고 만약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2년 동안 도대체 어떤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본안 쪽 적덕 요건에 관한 심사는 재판부의 권한 아닙니까? 저희가 누구한테 설명을 듣습니까? 왜 그러한 설명을 피고에게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비례대표 소송에 관한 선거 무효를 다투는 것이 분명함에 하다면 그러한 판단이 서셨다면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은 선거 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아닙니까? 저희보다 더 잘할 것이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 나중에 돼서 지금처럼 저희가 마치 지금도 재판부께서는 또 하나 저희 일을 제기하는 싶은 부분은 재판부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지금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변호사로서 자괴감을 느꼈죠. 저희는 소송 대리인이 어떤 서면을 내도 대법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준비기일 때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시고요.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주심대법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직무유기로 고소하세요. 저희는 이런 소송지를 갖다가 저희는 계속 받아야 한다면 저희는 납득할 수 없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죠. 적어도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관해서 그동안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의 실체적인 조사에 앞서서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죠. 그에 대한 주장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그 원고 대리인님께서 2부 신청을 병합 신청을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먼저 정리가 해보겠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2021년 1월 5일자로 2의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2의 신청의 내용은 2020 수 30 사건과 병합을 같이 2020 수 30 사건을 원고 민경옥 피고 연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건인데 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21년 1월 20일자 2의 신청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2의 신청이 두 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2021년 5월 14일자로 변론 병합 신청서를 냈고 그 병합의 대상도 조금 전에 2의 신청서에 적시되어 있는 2020 수 30 원고 민경옥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혹시 피고 대리인 측에서 원고 측에서 이 부분 병합을 구하는 사건이 어떻게 지금 됐는지 알고 계시는 취지이십니까 예 최근에 저희 준비서면에서 인용을 한 판례입니다마는 이제 판단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십니까 네 저희가 이의 신청이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판단에 그 확인한 어려움 입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선거에 선거에 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다 실효가 돼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까지 재판을 안하신 책임이 재판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당시 민경옥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합쳐서 같이 하자고 했는 소송이 끝났으니 더 이상 이구 필요성이 없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원 대법관이 판일이 맞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간단합니다 그것 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왜 늦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설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재판이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중간은 일방적으로 그러면 재판부께서 그러면 또 3년 뒤에 또 재판을 열겠다는 것을 저희가 따라야 합니까 그게 재판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판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변론 준비기일 때 이부나 병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검토할 시간이라는 게 지금 다른 재판 저희가 경합으로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재판부께서 판단을 안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게 왜 재판하고 상관 없습니까 그리고 재판부께서 정말로 지금 피고 대리인에게 그 사건이 종결된지 모르시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재판부께서는 정말로 저희가 이부나 병합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으신 거죠 그걸 자인하시는 겁니까 그 선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십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는데 지금 지금까지 저희한테 3년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까 펄럭펄럭 소리 내지 마십시오 저희는 죄송합니다 소리 일부러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리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대법관님 그 다음이 아니고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실 주회 저희가 계속해서 서면을 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원고 대리인 측에서 그것에 하실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원고 대리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예의 검증 신청서 하시 신청서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과거의 검증 신청이 유효한지 지금 저희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왜 저희가 과거 신청한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바꾸셨는지 그동안 왜 재판을 안 하셨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사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그 사정 변경이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만들었어요 사정 변경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내신 적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수탁을 냈죠 서면으로 원하시면 내겠습니다만 오늘은 구두 변론을 할 자리이기 때문에 예의 구두로 변론을 드려야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예의 예의 그 당시하고 저희가 검증 신청할 때 당시와 지금 당시에 증거 상태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중앙선관위가 어떤 형식의 변형을 바꾸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변수까지 고려해서 검증할 사항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서면을 내지 않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런 피해받은 과거에 3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그 유효성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어서 새로운 검증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그러한 재판을 만든 사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증신청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 전체 재판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을 안 하신 게 사정변경입니다 네 그 사정변경이 검증신청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검증인정에 대한 답변은 합니다 검증신청은 답변을 하고 있고요 네 사정변경은 재판부가 초래한 재판지연입니다 그 이후 설명에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요청입니다 네 피고대리인 혹시 원고 측에서 제출하신 2020년 9월 24일자 검증을 재판장님 그런 쟁점은 피고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예 예 그 검증신청이 내용검증대상 중 재판장님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각 지역선관위와 관련된 재판장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선 제가 질문한 것에 답도 안하고 답을 하고 해주세요 피고대리인에게 확인할 사항 진행하고 원고 측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답변을 답변을 듣 씁니다 재판장님 예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피고 측에서 예 검증신청에 대해서 그 피고 중앙선관위에서 네 그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증언에 관해서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변경사항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지방선관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여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그 당사자 입장에서 풀어 말씀드리면 결국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QR정보가 포함 그 장치와 장치에 기록된 전자정보와 관련된 모든 게 2020년 4.15 총선에 사용된 메인서버가 그 이후에 중앙의 선거가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 여기에서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메인서버와 관련해서 여기 그 다음에 각 지방선관이 개표소 사용과 관련해서 이미 다른 두 개 추가된 선거가 있었는데 재판장이 없다고 이렇게 답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고 대리인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답변 없이 피고 대리인에게 일방적으로 의견을 묻는다는 게 전 정말 이 당사자로서 정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재판장님 좀 답을 해주십시오 왜 지체했는지 답을 해주십시오 뭐 어렵습니까 친절한 법원인입니까 친절한 법원 네 지금까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법원 아닙니까 사정변경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요 사정변경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부께서는 아예 모르세로 일관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법원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사정변경 의묘 광주지방법원에 배정되어 있던 증거물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이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면서 그 증거의 장소 이전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 정말로 대법원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심리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언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느냐 이 선관 이 서버에 대한 이전 절차가 진행되면 안된다라고 저희가 누차 그 가처분을 그때 당시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 대법원에서 허가하셨죠 대법원 하셨어 대법원 아무런 응답 없이 그 서버에 대한 이전 절차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그 피고의 답변에 따르더라도 지금 선거를 해야 하니까 기존의 선거 서버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갱신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본인들이 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치밀하게 안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지금 어떠한 소송의 사정변경 또는 적법 요건 이런 심리들을 전부 다 당사자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재판부께서 또다시 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저희는 네 네 정말로 법원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증거 보존된 거 그 증거 보존 장소가 이전되었다 나는 사실 정말 재판부께서 모르십니까 우선 원고 측에서 지금 으로 사정변경이 있다는 것을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두로 진술한 부분이 오늘 재판 그 증거관계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그동안에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잠시 휴정을 하고 그것에 관해서 재판부 내부의 논의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대한 휴정하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재판부 그 뒤에 저희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통상적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나중에 저희가 그 이유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초래한 원인이 재판부에 계신다니까요 재판부가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죠 재판부가 재판을 지원해가지고 그동안의 선거는 몇 번 치러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관 이따는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키고가 강면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그 초래한 재판부 특히 주심 재판관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키고의 변론만 듣고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모법적으로 납득할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중앙선관위가 개인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 의하면은 중앙선관위가 원고정당에게 향후 청구할 임차료가 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천만원이 소송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중앙선관위가 원고정당에게 청구할 향후 소송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송이 지연되었는지 사실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형태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이므로 변호인들, 소송대리인들은 왜 이제서야 소송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추정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저희 원고소송대리인들이 질문에 꼭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 합, 방합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변론 병합 신청서를 저희가 예로 들어보면 당시 21대 총선선거문소송으로 2020소 30사관하고 소송대리인이 동일하다 또 증거 부분이 공통되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도 사실상 같은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전체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는 반드시 연수 9월에 대한 선거무효를 구하는 취지가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피고는 당시에 뭐 병합은 안 된다고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에 와서는 또다시 2020소 30사건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원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하고 있죠 2020소 30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의 소송 결과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신다면 그래서 병합이냐 어떤 이부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와서 이러한 원용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정당하지 않죠 당연히 만약 지금의 2020 수 30은 별개 소송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저희가 듣지를 못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 재판부 판단을 모르겠습니다만 피고의 그러한 항변은 매우 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이라면 그런 것들이 원용되고 공통된 사실관계라면 당연히 당연히 병합이냐 이부에 찬성을 했어야죠 동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국민들의 선거권도 사실은 빨리 되찾을 수 있었을 그런데 대법 그 재판부는 그 사실을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겨버리시거든요 이제 와서는 그 사건 결과가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결과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 그대로 원용하겠다 이걸 또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매우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병합이냐 이부에 대해서 판단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판단이신지 네 그 사항은 아까 벌써? 아니요 답변 안 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셨습니다 아니 변론 준비기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판이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요 지금 재판이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변론 준비기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왜 변론 증거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듣지 않으십니까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재판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또 말씀을 그냥 반복하셨죠 그러면 앞으로도 재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소송지휘를 저희가 다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고 측은 재판부는 재판 하금이 있는 거죠 오늘 검증신청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출한 검증신청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의견 말씀 안 하시면 의견 없으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제출한 신청이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의견서를 새로 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가 왜 늦춰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사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견서를 제출하실 시간이 모자랐습니까 그런 말씀을 재판부가 하실 자격이 없으시죠 그런 말이 모자랐죠 그동안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 재판부 아닙니까 재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재판 안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모자랐습니다 모자랐고요 오늘 재판은 오늘 재판은 저희 변호인들은 그 의뢰인 당사자인 자유통일당 당원들과 반드시 왜 재판이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오라라는 명령을 받고 얻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국민들의 도리이고요 의인에 대한 또는 당사자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법원 최고판사인 대법관들이 최소한의 설명을 합니다 최소한 친절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거 그거 듣지 않으면 오늘 재판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대리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신청에 대해서 신청을 유지하실 건지 네 유지하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그 유지 안 하신다는 어떤 부분만 유지 안 하시는 건지 전체를 유지 안 하시는 건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신청을 유지하고요 유지할 건데 예전에 그 신청이 유효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만든 대법관이 왜 재판을 늦게 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달라 자꾸 돌아갑니다 재판장님 어떤 질문을 하셔도요 그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를 풀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고대리인의 말씀은 신청은 유지하시지만 신청의 내용이 변경돼서 변경되기 때문에 네 향후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또 지연할 게 뻔하고 재판부께서 재판부는 자 이게 변론 준비기일 자료입니다 변론기일 때 저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무용의 질문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근데 여기서 어떠한 무슨 뭐 변경의 이유라든가 뭐 마치 제기하는 것처럼 해서 이 증거 방법을 또다시 지원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1회 변론 준비기일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가 분명히 그때 주심 대법관께서 하신 유일한 소송지휘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잘 기억합니다 유일한 소송지휘가 기존 신청 유지하냐 기존 증거 방법들에 대해서 신청 유지하냐 유지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죠 검토는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또 유지하느냐 또 또 물어보시고 또 3년 지나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발 저희 유지합니다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유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변론기일 지정해달라고 128회 동안 저희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하시면서요 또다시 지금 재판을 지원할 이유를 찾고 계신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틀렸으면 네 여기선 재판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유지하신다는 말씀하고 네 그 신청에 관한 내용과 변경됐다는 말씀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유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변경하시는 것인지를 어느 쪽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재판장님 다시 설명을 설명을 드려도 결국은 재판 지연이 검증의 목적무라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3년 전에 상황 3년 전에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과 다르고요 저희는 이 검증 신청이 3년이나 늦춰질 줄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예상도 못했고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만드신 원인이 주심대법관 아니십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왜 3년 전에 검증 신청 검증 사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아니겠습니까 변경이 되었다가 아니라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이십니까 이미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는 이미 증거물이 옮겨졌습니다 과연 보존된 상태 동일한지 거기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들한테 외용증명 보내서 자료해직 봉인해지를 요청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범죄 목적물이 없는 상황 대상이 바뀐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한 경우를 초래한 대법관님께서 설명하셔야 된다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38 증거보존 신청을 받으셨는데 그 증거보존이 된 대상물의 형상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십니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증거보존된 각 지방선관위의 증거도 포함하고요 중앙선관위의 데이터 정보도 자료를 다 포함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에서 발생한 것처럼 광주와 같이 청사 개청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이전된 상태 그 다음에 또 중앙선관위의 여러 번의 반복된 선거로 인해서 선거 데이터 자체가 변형되거나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그걸로 인해서 상세히 확인하고 검증사항이 유효한지를 당연히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검증신청이 3년이나 묵혔단 사실 이것은 저희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대법원 잘못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3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궁금해하고 있으니까요 설명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오늘은 대리인으로 그 설명도 못 듣고 그냥 하라는 대로 따르고 저희 대리인들이 바보지요 설명을 해주세요 내 제출하신 아니 신청하신 증거 신청들 중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결정 기각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변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고 다시 합니다 대법관들이 도망가듯 퇴장 후 원고축 소송 대리인 및 방청객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였으며 대법정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법원 경비 중 한 명은 이 상황을 촬영하여 항의를 받았으며 공무원인 이 경비원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법관 출입문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양아치 소구리된 법정에서 원고축 대리인은 2시간가량 변론 재개를 요청하며 기다렸으나 이후 법정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까지 2023년 5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 법정에서 민유숙 대법관 그리고 이를 지켜본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 대법관이 진행한 재판 과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민유숙 대법관은 2023년 6월 15일 판결을 하겠다고 일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대로 흘러가도록 놔둬야 합니까 이젠 자유대한민국의 붕괴 위기를 깨달은 시민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